이건 예수님도 때론 울기도 하셨다라는 제목이죠. 이게 눈물이죠. 국민일보에 나오는 사파를 조각으로 빚었어요. 이건 어떤 내부에서부터 탈출하려는 용서숨 치면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당시 내가 우리 아이들 둘 키우면서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여섯 개 부르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그때서부터 다시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내부에서부터 밖으로 용서숨 치면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죠. 밖에도 반대편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밖으로도 나와있어요. 뒤편은 그렇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아래로 요거 뒤에는 아까 방금 봤던 그 모습 너희들게 이 라이베이 안녕이 보이네요. 하루종일 감사합니다.